영광에 대해 알아볼 수 to know the fact that OTE s is important right there. I have to say that now this is cool. OK I love anything drones. Let's talk to them at HiPowerLab.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HiPowerLab.. ..is it hydrogen? Is that why? HiPowerLab을 어떤 회사부터 설명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이름은 하이파워랩이고요 저희 회사는 러시아의 IPCPLAS 연구소와 혈압관계로 있고 그에 따른 기술권과 독점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파트너사를 찾아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 그리고 양산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나오면 그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케이, show us what you brought, what did you bring today? 뭐 가지고 오셨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연료전지와 수소탱크가 드론에 장착되어서 새로운 수소 모빌리티 구동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 so we're getting a drone system that's using hydrogen power right now The tank, yeah 그리고 팬 방식의 수소연료전지와 3타입의 수소탱크가 결합되어 있는 수소드론이고 본사와 그리고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구축된 러시아의 IPCPLAS 연구소와 공공개발을 하여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소 완충 시 3시간 가까이 채공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형 수소 발생기를 제작 완료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도록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talking with us. I really appreciate it.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